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시험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출제 기준이 100% 변경이 됩니다.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처럼 산업기사도 22년부터 100% 변경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이 바뀌는지 거기에 따른 합격 전략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 기준 변경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필기 과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비교를 할 거냐면 출제 기준 변경 전의 내용하고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기사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고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기사 출제 기준 변경 전의 내용이 출제 변경 후에도 계속 출제가 됩니다.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21년까지의 기출 문제가 변경되고 난 뒤에 2022년 이후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산업기사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 기준에서 합격률을 분석을 해서 산업기사가 필기, 실기가 어떻게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냐 한 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까지는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4개의 보기가 주어지고 거기서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객관식 형식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CBT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CBT라는 것은 별도의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2021년까지는 5개의 과목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광학별로에서 수문제가 되고 총 100문제를 응시를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과목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3개의 과목으로 줄어들고요. 광학별로에서 20문제, 총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시간은 조금 줄어듭니다. 5개의 과목일 때는 2시간 30분이었고요. 3개의 과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합격기준은 동일해요.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는 거고요. 과락이 있습니다. 광학별로에서 7개 이하를 맞추게 되면 1개의 과목을 100점 만점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35점까지는 과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점 이상이 되어야만 과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기를 보시면 실기는 주관식이죠. 이전에도 주관식, 이후에도 주관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약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2시간이었지만 2시간 30분이 되고요. 60점 이상, 과락은 없습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필기 보시면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보 시스템 기반의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바가 되든, 시가 되든, 파이썬이 되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그 관련된 기술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계, 자, 설계하는 단계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하고 나은 때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배포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SQL을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출제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필기하고 실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기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실기 시험에서 주관식 형태로 해서 다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 필기 범위 내에 실기가 포함이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에서 필기 과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출제 기준 변경 전에는 이렇게 5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 개론 이렇게 5개 과목을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이 학습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전자계산기 구조라면 컴퓨터 한 대에 대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한 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학습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했던 그런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가 한 대만 우리가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통신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개론, 이 과목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출제 기준이 변경되고도 거의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자,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으면은 여기서 운영체제, 네트워크, 공통모듈, 객체지향, 그리고 공통모듈 구현, 이런 것들은 변경 전에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1, 2과목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 개론, 이런 것들이 출제 기준이 바뀌었지만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 내용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변경 전에 5개 과목 중에서 전자계상의 구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포함이 되어서 기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사는 기사가 2022년부터 시험이 변경이 되고, 지금 현재 필기 한 회차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필기 첫 번째 회차의 합격률이 45%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기사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개정 전에 54% 정도 합격률이 나왔고요. 개정 후에도 합격률이 잘 나왔습니다. 60%까지 나왔는데요. 50하고 60% 정도. 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산업기사 필기 보시면은 개정 전에 49%, 자, 개정 후 1회차 시험을 보면은 45%의 합격률이 나왔어요. 어, 비슷하죠? 자, 이 정도라면은 쉽게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필기 통계 자료를 보고 우리가 산업기사를 예측을 한다면은, 자, 이 정도 수준 혹은 이보다는 좀 더 쉽게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기사 퍼스트의 강의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어, 거의 강의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 한 80%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97%,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은 100%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다른 자료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사 퍼스트의 강의와 교재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쉽게 출제가 될 때 이번에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실기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 개정 전에 한 50% 정도 나왔고요. 개정 후에는 한 30% 정도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이란 것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진 것이고요. 출제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많이 없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객관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지만, 실기는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답을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한 30%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합격률이 더 늘어날 거예요.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험이 1회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요. 기사하고 패턴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산업기사 실기가 개정 전에 한 45% 정도 합격률이 나왔는데, 개정 후에는 합격률이 약간 떨어질 겁니다. 한 20에서 한 30% 정도를 해서 합격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대비를 할 때, 개념 이해 위주로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강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암기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기는 그렇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기에서 합격할 수 있지만, 실기 들어갔을 때는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기를 잘 대비를 하신다면, 실기까지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전략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퍼스트에서는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인강학습 계획표가 뭐냐면, 강의 목록, 목록이 있으면, 이게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를 언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강의는 언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강의를 수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 이런 학습 조언들 하나의 문서로 해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 학습 계획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힘든 인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시험일에 맞춰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학습 계획표를 출력을 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사 퍼스트의 강의는 비종공자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종공자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종공자,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데, NCS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뀝니다. 자, 이것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참고 자료들, 출판사 교재라든지 다른 강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사 퍼스트의 강의와 교재 자료만 가지고도,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퍼스트의 합격 전략 보시면,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중에 기본 유형, 해결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려서,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풀이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 필요하겠죠.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서 제공을 해드려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집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컴퓨터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컴퓨터의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를 못해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따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모바일을 이용을 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PC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 제한 없습니다. 얼마든지 반복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장소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출제 기준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기사 포스트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만 오시면, 누구나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강의 제공해드린 그 내용들, 꼼꼼하게 학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합격 전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